여러분의 지갑은 단순한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마법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갑을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신의 재정 상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금전운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지갑 관리의 세 가지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이 방법들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소중하고 신비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중요한 금전운을 부르는 지갑 관리 방법은 바로 전기적인 지갑 정리와 청소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정하는가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금전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갑 속의 무질서와 낡은 영수 중 필요 없는 명함 등은 금전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첫째, 지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우주의 여러분이 재물을 존중하고 가치있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여 더 많은 재물을 여러분에게 흘러보내려 합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지갑은 마치 재물을 위한 넓고 환영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기능을 합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지갑을 청소하고 정리함으로써 여러분은 필요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삶에서 제거한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실천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정신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지갑 속에 현금을 일정하게 보관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항상 재물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현금을 지갑에 보관함으로써 여러분은 우주의 여러분이 재물의 유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나 더 많은 재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상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재정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소비습관과 재정관리 방법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재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관리는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금전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금전운을 증진시키고 재물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두 번째 중요한 금전운을 부르는 지갑 관리 방법은 바로 지갑의 색상과 재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갑의 색상과 재질이 여러분의 금전운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며 이를 통해 재물의 흐름을 유도하고 더 큰 풍요로움을 끌어들릴 수 있습니다. 색상과 재질은 우주에너지와 우리의 금전에너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를 최적화함으로써 금전운을 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색상은 감정과 에너지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은 열정과 활력을 상징하며 금전적인 성공과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면 초록색은 성장과 번영을, 검정색은 권력과 안정을 나타내며 각각의 색상은 금전운을 증진시키는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금전운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색상의 의미를 고려하여 지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갑의 재질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연 가죽과 같은 고급 재질은 재물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천연 가죽은 지구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소재로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과 자연 간의 긍정적인 에너지 교환을 촉진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과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지갑을 선택할 때 그 지갑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에너지와 어우러지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을 신뢰하고 손에 쥐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지갑을 선택하세요. 이는 지갑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개인적인 행운의 부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갑의 색상과 재질 선택은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적 목표와 욕구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이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올바른 색상과 재질의 지갑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우주에게 여러분의 재정적 성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금전운을 크게 향상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금전운을 부르는 지갑 관리 방법은 지갑 속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는 특별한 아이템들을 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여러분의 금전운을 증진시키고 재물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상징물, 행운의 동전 혹은 재물 증가를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우주와의 긍정적인 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으로 지갑 속에 넣는 이러한 아이템들은 매일 여러분이 그것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긍정적인 의지와 목표를 상기시킵니다. 이는 재물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아이템들은 여러분이 자신의 재정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합니다. 자신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지갑에 넣음으로써 여러분은 자신의 금전적 목표에 대한 개인적인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분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실제로 그 목표에 달할 수 있도록 부여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아이템들은 지갑을 더욱 개인화하고 여러분의 개선과 연결시킵니다. 금전적인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긍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개인화된 아이템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는 힘이 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아이템들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지갑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물과 풍요를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일관된 긍정적인 에너지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갑 속에 긍정적인 의미를 담은 아이템을 넣음으로써 여러분은 매일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강화하고 재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주와의 소통을 활성화합니다. 이처럼 지갑 속에 특별한 아이템을 넣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여러분의 금전운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 넣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물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지갑이 단순한 돈을 보관하는 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재물을 끌어들이는 마법의 상자로 변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지갑이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소중히 다루는 지갑 속에 금전운을 부르는 작은 비밀들을 숨겨둘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신기하고도 흥미로운 일이지요. 지갑을 정리하고 색상과 재질을 신중히 선택하며 그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들을 넣는 것은 모든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금전운을 크게 향상시키고 재물을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마법의 상자입니다. 지갑 관리에 조금 더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과 금전적 성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그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감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